안녕하세요. 저 누구냐고요. 아, 저는 오늘 유튜브 처음 해보는데 저는 개구리 안재윤입니다. 오늘이 놀아볼거는요. 인자 모식사 배인이죠. 그런데 이거 아까 전에 태권도가 해야 돼서 이따가 태권도를 가야 돼서 이거 엄마가 조립할 거예요. 이따가 태권도를 가야 되요. 이거 깜짝 놀랬죠? 맞아요. 일단 우리 동생 뱅도로 하겠습니다. 어디? 야! 어,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 교리 공기가 있어요. 일단 교리 타보겠습니다. 2번, 1번이 왔는 나무. 어, 여기 있네요. 설명서 또 뜯어야겠죠, 단영이? 이렇게 뜯어줍니다. 1번이랑 1번은 오, 4번이요. 카이의 배예요. 1번은 2번이요. 2번은 2번이요. 오, 아주 많은 부품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품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한번 조립해보기 전에 이걸 깔아야겠죠? 한번! 먼저 피규어부터 조립하겠습니다. 먼저 칼인데요. 오, 그런데 너무 어렵네요, 이거. 오, 핑계 2명은 다 만들었고요. 이제 이걸 린자하고 이걸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오,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오, 잠깐만요. 엄마! 여기 꽂고 있잖아. 이렇게 만들었고요, 봐봐요. 이렇게 만들면은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 이거랑, 잠깐만요. 이거에다가, 아까 미안해, 충전이 없어서요. 하나, 둘, 셋, 짜잔! 그 새우 많이 준비 됐죠? 지금이 엄마야. 지금, 언제부터 엄마를 준비했습니다. 어, 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핸드폰 충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상 부고요. 그 다음에는요. 음,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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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개구리와 안재윤입니다. 제가, 어, 태권도 갔다 왔거든요. 어, 저가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걸 안재만내자냐고요? 어, 저가 이걸 아까 전에 만들었어요. 어때요? 멋있죠? 저는 이게 빠져가지고 잠깐. 이렇게 멋있죠? 네. 네. 어머, 자꾸 이거 쓰러져. 이렇게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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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때요? 멋있죠?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제이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많은 피규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로이드가 황금 피규어가 있어요 봐봐요 어때요? 멋있죠? 이거를 여기 있는 배에다가 이 칼의 배에다가 이렇게 탁해주고요 베이도 이렇게 하면 보여요 이제 어때요 멋있죠? 이렇게 태웠어요 일단은 뭘 보여줄까요? 바로 이제 돌아가요 이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지? 여기 김밥 한 개 조긋이에요 네 맛있고 어 악당이 들어왔다 모두 도망쳐 이렇게 악당이 있는데요 악당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킹 빵 콩콩 콩콩 콩 고민 아저씨다 야 너 그거 뭐하네 어떡해 너 빨리 넣어 너 빨리 넣어라 체리 타고 응 으응 은혜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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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라 응 응 아이고 난 당연히 못살으래 아니 난 못살어 나가서 났습니다 응 응 야니까 났습니다 엄마가 아까봐 아까봐 나가서 났는데 나가서 났는데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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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요 한 번 다른 사람이 태워올게요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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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